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안녕하세요, 어르신습니다. 연서가 놀러가서 김치볶음밥을 해달라고 해서 돼지들 김치에다가 계란 넣고 밥 넣고 너무 많이 해 먹는 거 같아요. 여기서 먹어볼까? 이렇게 볶아주고 밥 넣고 계란 넣고 계란 넣고 밥도 넣고 계란 넣고 깔아줍니다. 계란도 넣어주시고 마무리를 좀 먹어주세요. 이곳은 뭐 마무리로 비 59일으로 이렇게 쏙쳐서 물주질도 있겠죠? 으이샤! 맛있겠다! 주문장님 먹어보자! 자, 드가 보니까? 음! 맛있겠다! 자! 응? 맛있다 하... 흐흐흐 나 어떻게 섬취 만들어준 거? 응? 응, 어때? 나 어때? 응 야, 맛있겠다, 하루종일 밥만 먹을까? 응 밥 만져라, 조금만 그러면 응 한 주간 만져라 응? 안 돼? 한 주간 만져라 안 돼? 응 맛있게 드세요 응 인사 응 네 자, 일요일은 맛있게 김치볶음밥을 더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, 오늘은 짱 이거 극장판이 안 돼? 아닌데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좋아 하나 하나 하루zt 응